여러분, 지금은 11시 56분이에요. 제가 원래 오늘 날치알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요거트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여서 지금 바로 먹으려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밖에서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친구 줄전 때문에 뭐 입고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먹방이 엄청 지저분해졌거든요. 겨울옷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여름옷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얼른 먹고 먹방 정리하고 줄전도 가고 필라테스도 가고 오늘 좀 이리저리 많이 움직여야 돼요. 오늘 좀 이리저리 많이 움직여야 돼요. 오늘 좀 이리저리 많이 움직여야 돼요. 오늘 좀 이리저리 20포부터 개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 입는 옷은 밖에다가 이제 내놨고 옷도 다 걸고 정리를 해놨고 택배 온 것들 지금 한 번에 다 열어보려고요. 이거는 저 집에 있는 그 오롤리데이 컵인데 이거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두 개 주문했어요. 이것도 오롤리데이 컵이랑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구매한 건데 제 것까지 두 개를 구매했어요. 무난하고 예쁜 접시랑 이렇게 버터나이프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접시랑 버터나이프랑 저 오롤리데이 컵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주려고요. 이거는 트로티에서 구매한 뽀글이 가방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뽀글이 가방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가격이 3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3만 원 주고 살만할까 싶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훨씬 제 스타일의 가방을 찾았어요. 제가 진짜 평소에 친구들이 보부상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짐을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가방 공간도 넉넉하고 밑에 이렇게 판이 있어서 가방 모양 잡아주기도 편할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좀 예쁜 것 같아요. 박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보도나 봉고데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 고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오래돼서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겠고 당시에 엄마가 사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튼 그런 고데기인데 이게 6년 만에 고장이 난 거예요. 진짜 오래 썩기도 했고 6년 만에 고장이 나서 바꿔야겠다 했는데 마침 보다나에서 딱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공고데기가 이렇게 예쁠 일이냐인가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36ml 구매를 했고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가벼워요. 얘가 되게 무거웠어서 되게 가볍고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짜잔! 이건 오늘 진짜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제가 친구 졸전을 가서 선물해 주려고 아이디어큐에서 구매한 거예요. 졸전은 처음이어서 어떤 걸 사면 좋을까 하고 검색해보다가 이런 거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햇동아 졸업 축하해 해서 확인해가지고 주문 제작했어요. 여러분 저 겨울옷 정리 끝났고 겨울옷 치우고 잤더니 지금 저쪽 옷방에 먼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를 해줄 건데 오늘 여러분한테 이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샤오미 드리미 H11 맥스라는 제품이고 얘는 샤오미 드리미 H11 이라는 제품이에요. 얘랑 얘랑 얘는 맥스고 얘는 그냥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색상 차이가 있고 사용 시간도 한 5분에서 6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H11 맥스가 롤러 브러쉬가 있어서 쉽게 밀면서 청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배송 오고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맥스면 업그레이드 단계 같으니까 이거를 오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먼지 흡입과 걸레질 세탁이 한 번에 가능한 그런 편리성을 갖춘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최대 35분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이 시간 내에는 제 방이 아주 작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좋은 게 저는 이런 제품들 오면은 작동법 써져 있는 책자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잘 안 읽거든요. 근데 그걸 읽지 않아도 사용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고 작동법이 되게 간단해서 저는 그냥 바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처럼 기계 잘 못 만지는데 책자 보기 싫어하는 기계치들한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청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왔습니다. 자세히 필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겉에가 까매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 먼지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이제 오염수라서 버리고 오면 되고 여기 위에 부분에도 우유를 한번 받아올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청소 다 끝났고 지금 엄청 세탁방 냄새 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이어서 전기가 110V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이 변압기 사가지고 집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두 개에 5,000원 정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청소 끝. 진짜 청소 끝. 진짜 청소 끝.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혹시... 오전에 여자분이 막힌 옷이 아 네 성함이에요 제가 머리 기장이 올 한 이 정도 됐었는데 그때 자르고 나서 많이 짧아졌어요 그냥 간단하게 S컬로 넣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OOTD 오늘은 요렇게 하고 나갈 거예요 일단 친구한테 선물 줄 거랑 이거는 저 이따가 필라테스 갈 거여서 운동복 챙겼고 요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신발은 부츠 신을 겁니다 안녕 혼자 있으면 맛있어 다단 저 친구가 만든 가보였 야 니 에어팟도 선물이야? 응 와우 예쁘다 어제? 어제 욕물이 잠깐 가입이 왔어 좋은 마켓 너가 쩌어? 아니 아빠가 산지 우와 사은품 에어팟 진짜? 진짜? 그건 안전받아도 방향이 됐다 어떻게 앉아도 상관없어 우와 진짜 나 얘 살 거 같아 나 얘는 조금 어릴 거 같아 너도 앉아 진짜 얘 살 거 같아 찍어줄게 나 너도 앉아라 너도 앉아 너도 앉아 너도 앉아 잠시 이렇게 앉게 됐는데 유아 진짜 끝 하나 둘 셋 끝 귀여워 열흫 여뮷 이거 또 되나? – 네 – 그리고 진짜 많이 될 거 같아요 어소얀 UCLight 아 이거 내 лож지 이렇게 있으니까 phony 초코피도 한입? 저거? 고고 하느라? 잘 다름다. 고구마가 너무 잘 집어넣지 않았네. 고구마가 잘ijo. 또 가봐, 너무 맛있어. 안녕. oud put it all over then. 뺀다? 진짜 고구마가 엄청 잘 dinosaurs. 진짜 고구 정말 듬뿍. 이거! 아, 귀여워. 반찬은 진짜 간자다 간이 안 돼? 간이 안 돼? 파스타 회수해가는 게 너무 웃기다 파스타 회수해가는 게 너무 웃기다 혹시 고기 최고야? 아니 비싸게 최고야? 음 음 파스타 회수해가는 게 너무 웃기다 맛있어? 핀물 뚝뚝 육즙 잘 잔 이봐 혹시 음료 같은 거 봐 아니다, 나 콜라 아니다, 나이스 아니다, 나이스 마지막에 그냥 먹자 아 이거지 맛있어 짜잔 8시 17분 운동 도착했어요 옷 다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운동복을 못 갖고 그냥 이렇게 티만 갖고 왔어요 여러분 화장하고 했더니 잘 안 보였나? 더 번졌어요 완전 힘들어 운동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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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어머니 치즈니크 맵고듭을 깨닫 거죠 치즈 밖에는 치즈가 더 많아지 않았어요 치즈는 않냐고 치즈가 더 좋을 정도로 치즈가 더 out of space 치즈의 저장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줘야 해요. 엄마가 나물 만드실 때 참기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따로 참기름은 안 넣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나물이랑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나물이나 채소 넣은 반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채소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제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검정색 니트 입었고 청바지에 뽀글이 자켓 입었고 작은 가방 가지고 갈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우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가방 가지고 가는 거라 카메라는 두고 오늘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보려고요. 이제 나가요. 안녕. 코로나19 신규가carTV에서醒 blessces. 내가abled 누나가 캡슐에 학생들이 그 집에서 이용한 공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나의 가을이 또 떠나가는 것 같아서... 굿 Houston 코코가 캡슐에 설토에 센터에 선시장이고 계속 다쳤어요. 왕에 besser 안 하는 것 같아요. 깊은 꽉 부끄럽고, 막아요. 히티비 파이팅!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초라스트랑 두시라이저콘이랑 소세지 소세지 찜글방에 찜질 안하고 먹으러 가는 거 너는 좀 돼지 같아 나는 이거 먹어도 돼 한꺼번에 먹으니까 뭐가 무슨것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 내려놓으면 되잖아 돼지들이랑 손에 먹어서 고추를 못해 맛있다 먹을 수 있어서 먹을 수 있어서 근데 넌 그냥 너 이름으로도 츠큰이 볼 수 있잖아 얜 나 20억 아니야 난 안 바꿔 싫만 바꿔줄까 봐 싫만 바꿀래 그래 너희들이 못 사겠어 난 맛있게 잘 걸까 할 수 있어 어 이거 진짜 똥 같네 강아지 똥 맛있다 음 여기 찍고싶다 여기 찍고싶다 여기 있거든 우리 이제 우리 유튜브 네 내가 제일 좋아 네 내 앞에서 짤려 아까는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범퍼카를 타러 왔어요 근데 범퍼카가 대기줄이 더 길더라구요 어 기대돼 여기는 쉬는 거야 여기는 쉬는 거야 탈밍이들한테 이게 재밌는데? 야 재밌는데? 이제 나와? 이제 나와? 근데 우리 거치네 거치네 이제 너무 배고파 거친 여자야 너무 배고파 살짝 매워 배고파 꼭 써야 돼 맞아 한 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생각보다 추워 응 밖에 트러스 먹으면 다 알아 응 그 다음에 학도도 응 우리 존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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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추 근데 고추 널렁널렁하다가 널마 그러겠냐고 이렇게 진실한데 오늘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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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화질이 안좋아서 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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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탑이 4개인데 왜 굳이 대꾼으로 한거야? 아니 너 진짜로 날아가니까 몇 번이라면 폐탑이 4개인데 너무 이상한거야 내가 어제 이거 4개 다 돌려줬어 이건 내가 알죠? 레지 갈린드가 아니야 포로가고 빛까지 왔어 일단 가볼까? 이거 진짜 포로잖아 랜드폰 너무 귀여워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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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이쁘야 어? 끝났네? 와아! 예쁘다! 와우 감사합니다.